멘탈꽃이 제갈끼를 맡은 정우, 이유미, 권열, 박수영입니다. 멘탈꽃이 제갈끼를 지내다가 사고를 쳐서 영구재명을 당한 이 제갈끼를 멘탈꽃으로 돌아와서 현 국가대표들의 슬럼프, 상처를 치료하면서 부조리한 사회에 맞서서 싸우게 되는 멘탈케어 스포츠 활극입니다. 저는 멘탈꽃이 제갈끼를 해서 쇼트트랙 선수 차강을 역할을 맡았고요. 얼음공주같은 매력이 있지만 점점 그 얼음이 사르르르르르르 녹으면서 따뜻해지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좌우를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금메달리스트 부태만 역의 권율입니다. 금메달리스트가 상징한 어떤 결과에서의 최상단에 있는 그런 인물처럼 권력을 놓지 못하는 그런 권력욕의 화신으로 분하고 있습니다. 많은 바람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심리지원팀 박사 멘탈코치 박승하 역을 맡았습니다. 박승하는 따뜻한 해, 해가 쫙 비치면 얼음이 높잖아요. 그렇게 딱 사르르르 높게 만드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갈끼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긍정의 아이콘. 절대 이룰 수 없는 것도 어떻게든 이루게 만드는 그런 힘을 주는 긍정의 아이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